현재 참치캐 모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? 지금은 펭수가 계약 기간에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참치의 펭수는 딱이지 펭수를 섭외한 뒷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펭수의 팬분들이 SNS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동원 참치랑 펭수랑 너무 잘 어울린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팬 여러분들이? 네 팬분들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굳듯 같은데 이게 마케팅 플랜이라는 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내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다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펭수가 땅에서 아 나 동원 일 안 해 나 경쟁사를 할 거야 말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 연도의 마케팅 계획을 다 틀어버리고 EBS를 직접 제가 세 번을 찾아가서 찾아왔습니다 상고 촬영 끝에 상고 촬영 끝에 여러 가지 얘기해서 이제 우리 세계관이 잘 맞다 그래서 우리와 잘 맞다 우리와 잘 맞다 참치캔도 이만한 거 들고 선물로 받았어요 갔어요?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